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해피아워입니다. 딱 그 시간 안에 어떤 메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죠. 아니면 전체 메뉴를 딱 그 시간에만 20%, 10% 할인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죠. 보통은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매출이 많이 하락하거나 주변에 손님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손님들을 많이 끌게 하려고 하는 홍보수단이죠. 해피아워는 사실 제살깎기에 해당하는 이벤트밖에 되질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해피아워 이벤트를 하는 곳이 꽤나 많은데요. 오프라인 매장도 그렇고 배달만 하시는 분들도 이런 해피아워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끌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조금 더 손님을 많이 오게 하게끔 그 시간에도 해피아워 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해피아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매장에 도움이 될까요? 보통 해피아워 를 하는 매장들을 보면 그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2시까지 정신장사를 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11시 반에 오게 되면 아니면 2시부터 3시 사이에 오게 되면 바쁜 시간을 벗어나서 손님이 많이 없는 시간에 손님이 오셔서 주문을 하게 되면 20% 아니면 10% 할인을 해준다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 문구 자체를 현수막으로 매장 밖에 붙이거나 메뉴판에 아예 떡하니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점심시간 때만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손님들은 아 나는 이 시간이 못 오니까 조금 더 가격을 주고 먹는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먹더라도 돈이 약간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단지 이 시간에 오질 못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 음식을 먹는구나 라는 인식이 들게 되면 다음에 다른 경쟁점에 출연하거나 그 비슷한 음식에 식당이 생겨나게 되면 그 식당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느낌을 가지면서까지 그 매장을 가지 않는 거죠. 차라리 같은 가격이지만 다른 매장으로 가서 손해를 안 본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한 뷔페 식당에 저렴한 뷔페 식당과 조금 비싼 뷔페 식당으로 가격을 나눠 놨어요. 음식과 퀄리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매장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1인 기준에 3만원짜리 뷔페 그 다음에 1인 기준에 6만원짜리 뷔페 이렇게 두 배 정도 차이 나게끔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음식 똑같은 공간 똑같은 분위기에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6만원짜리 뷔페를 간 사람들은 만족도가 3만원짜리보다 높았습니다. 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흔히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다음 실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똑같이 다음 날 또 그 뷔페를 가게 합니다. 3만원짜리 뷔페에 간 손님은 첫날보다 만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6만원짜리 뷔페에 간 손님은 비교적 만족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3만원짜리 뷔페에 간 손님들은 만족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로 실험을 끝내게 됩니다. 반대로 6만원짜리 뷔페는 만족감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뒤죽박죽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가격 차이 있습니다. 이 해피아워가 잠깐의 기간, 일주일 아니면 이주일 정도 짧은 기간 안에 진행이 되고 끝나는 그런 이벤트라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손님들의 이목도 끌 수 있고 좀 더 많은 손님을 받아서 내가 이런 장소에서 이런 음식을 팔고 있으니 많이 애용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의 해피아워을 진행하는 식당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 길게는 1년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과연 이게 득이 될까요? 낮은 가격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그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안 먹게 되죠. 차라리 그 시간에만 오는 손님에게 따로 추가로 메뉴판을 만들어서 이 해피아워 시간에만 주문을 할 수 있는 다른 메뉴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해피아워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손님들은 그 메뉴에 대한 실제 가격보다 해피아워 때 진행했던 그 가격이 뇌리 속에 더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피아워 가격 때에 안 사먹었더라도 그 가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웃돈을 더 주고 먹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런 해피아워 이벤트 같은 경우는 퀵 다이닝을 서비스하는 업종에서는 굉장히 좋은 홍보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죠. 빨리빨리 음식이 나가고 빨리빨리 주문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가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추가로 어떤 서비스 메뉴를 주는 퀵 다이닝 업종에서는 수시로 때때로 이 해피아워 메뉴와 시간을 바꿔가면서 계속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지금의 대기업 패스트푸드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은 식당, 술집, 손님이 와서 적어도 10분, 15분, 20분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나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이 해피아워 를 진행을 하실 때 꽤 유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만 주문할 수 있는 메뉴판을 따로 추가로 만드셔서 그 메뉴판까지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안에만 오는 손님들이 주문을 할 수 있고 기존의 메뉴는 절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면 이런 메뉴를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구나. 다음에도 이 시간에 한번 와야겠다. 아니면 친구에게 야 그 매장에 갔더니 그 시간 안에만 주문할 수 있는 다른 메뉴들이 있더라. 그런데 꽤 저렴하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도 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해피아워 이벤트를 할 때는 좀 더 고심을 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수막이나 메인 메뉴판에 이 해피아워에 대한 사항을 모든 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적어놓지 말자. 그리고 단기간은 괜찮으나 장기간으로 했을 때에는 기존에 내 메뉴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